첫 소식입니다.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인천 국고보조금 5조 5,4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목표액보다 2,400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. GTX 비노선 건설 사업비로 2,968억 원이 반영됐으며 7호선 청라 연장과 인천발 KTX 적기 개통을 위한 철도망 확충 예산도 포함됐습니다. 또 영종 신도 도로건설비 261억 원과 공단고가교 서인천나들목 혼잡도로 개선 108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. 반면 인천 감염병정문병원 유치 설립을 위해 건의한 국비 2억 원은 반영되지 않아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. 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인천시 지역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인천시 지역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. 감사합니다.